저희는 지금 LNE라고 하는 프랑스의 기초과학연구원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파리 취재 두 번째 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물리표준본부의 본부장님으로 계신 박연규 본부장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 저희는 지금 베르사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파의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이 캐비티 조금만 이제 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 내에서 공진이 일어나는 주파수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공진주파수 공진주파수를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지만 7개의 기본 단위 중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는 시간주파수예요. 시간이요? 시간의 또 역순이 주파수가 되니까는 그 시간주파수 그 중에서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파의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정리를 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내는 거예요.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시간을 저희가 정의를 할 때 세슘 원자의 왔다 갔다 진동으로 정의하잖아요. 그거 왜 하필 세슘으로 정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그 당시의 기술로서 할 수 있는 안정된 기술이니까 이제 그랬을 거고 아 세슘이? 정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핀용보서도 세슘뿐만이 아니라 무비듽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자들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요. 정의는 그거지만 그거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원자가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안정돼야지 주파수가 안정이 되니까. 얘가 계속 움직일 건데 우리가 공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요. 얘가 위로 던져요. 위로 이제 속도를 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얘가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점에 도착할 딱 있을 때에는 걔는 그때는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원자 분수 시계라는 거는 원자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원자를 띄워요? 띄워요. 카운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수가 물을 갖다가 쏘면은 그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물 분자 뭐 이런 것들은 그 위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운동이 좌우저간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순간적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자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그 때에서 그 주파수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원자 분수 시계라고. 원자 분수 시계. 원자 분수 시계. 지금 현재 그 원자 시계에서 높은 정확도를 끄집어내는 거는 다 원자 분수 시계예요. 분수 시계란 말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던져서 제로점을 찾고 거기서 주파수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시간을 통해. 원자 분수 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오늘 일정의 핵심 플레이스인 LNE에 도착했습니다. 금강상도 식후경이라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본격적으로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NE는 프랑스의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고전적이지 않고 상당히 세련미가 돋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촬영팀은 이곳에서 네이지티와 로랑 박사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음양기체 온도계가 있는 연구소 바로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음양기체 온도계, 즉 볼치만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장치가 있는 그 랩실입니다. 저희가 0,01C의 0.01C의 일치에 따라서 병력한지entes. 그리고 모든 것을 측정하는 공간에 의해 L 같이 있는 부터에 분석을 결정하여 그의 공간에 인해가 1로 현장rando 답변에서 간에 가진 기회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소서는 연구소. 그리고 마소서는 갑자기 앳습니다. 악수적인 상황을 그의 방사에서 점에서는 정확히 supposed해집니다. 우리가 defin입니다. 이 점점을 통해질 상큼하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field의 유오, 양을 지고해서 이유로 그 물을 지고해서 cai의 물을 지고서비스에서 유선하면서 이 점점이 126.16K일에서 이 점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점점을 확인하고 같은 점점을 알아보고 이 점점은 안 한다면 여기에서 볼츠만의 광수에서 아주 작은 위치에서 이곳에는 볼츠만의 광수에서 아주 작은 위치에 의해 보셨습니다 이는 볼츠만 상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측정도구 이것이 바로 볼츠만 상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측정도구 음향기체 온도 측정기입니다. 이 측정기 속에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를 채우고 그 안에 음파를 발생시켜 음파로부터 온도를 측정해내는 놀라운 측정장치이죠. 측정장치에 대해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상한 측정화를 통해 celle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집중이 스마트일이 나와서 고께들에게 상승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가의 손을aje 개선하고 다시 마시는 분의 전율이 나의です.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의 Same Watching을 사용 가능한 범죄의 화장실을 연결하여 한 번의 엄청난 오류와 상승후의 정를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frequencia에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의 온도가 물의 온도를 높여야 할 수 있다면 볼스만의 공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었죠. 무형 실린더 속에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볼치만의 아이디어, 즉 소리는 곧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볼치만 상수를 구해낸다. 정말 매력적인 실험 방법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얼음과 물, 그리고 수정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 삼중점셀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온도를 정확하게 섭씨 0.01도로 유지시킬 수 있죠. 물이 있고, 여기가 물이 있고, 여기가 물이 있고, 여기가 유닛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73.16 KB입니다. 정확하게 섭씨 0.01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삼중점셀 촬영을 마치고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스케치하기 위해 다시 박사님의 AGT 실험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너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능력이 일품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박사님의 patches 중에 당안이 화聲에 umut한 스페 match, Yes, exactly. Because to measure the volume, this acoustic wave by himself does not give you the Boltzmann constant. He gives you the Boltzmann constant divide by the volume. Divide by the volume. And then if you know the volume, then you have to... LGT 설명을 드리면서 뜬구름 닿듯 알고 있던 볼츠만 산수 측정법에 대해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소리의 속도를 이용해서 볼츠만 산수와 부피를 얻어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얻어낸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기파 중 하나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아주 정밀한 부피를 측정해낸다고 합니다. 키블저울에서 BL값을 구할 수 없어서 실험을 두 번 한 것과 그 맥락이 상당히 비슷하죠? This stands for the Boltzmann. This stands for the Boltzmann. This stands for the Boltzmann. This is your 10 years before I walk? Yes, exactly. He sent me an email from Luke Boltzmann. Yeah, this is in the... Ah, I've seen it send me the Boltzmann. Ah, 재밌다. I speak German. And I don't speak German than I even... The cookie. The cookie. The cookie. The cookie. The cookie. The cookie. Crazy. participates.